첫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뱀픽적으로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좀 안 풀려서 확실히 많이 안 좋게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역전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T1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1세트 때 바텀이 이겨서 이제 용 같은 걸 쳐줬어야 됐는데 이제 져서 좀 많이 아쉽고 2세트 때는 그 바텀 웨이브 싸워 올 때 좀 많이 손해봐서 거기에서 좀 많이 졌 것 같아요. 그 상황 그 다음에 키를 그래도 먹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스몰 더 장로까지만 하자고 생각해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Q 처형이 좀 많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장기전은 아직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스택만 잘 싸우면 결국 딜은 세가지고 그래서 스택만 잘 싸우면 저는 결국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장기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준비해왔던 밴픽이 있는데 사실 뭐 2세트도 그런 쪽에 밴픽은 아니었고 T1이 어쨌든 승리 플랜이 어느 정도 바텀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그런 쪽 픽을 안 주면서 저희가 바텀에서 억제할 수 있는 쪽을 좀 생각해봤는데 그게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앞에서 플로 빨면서 이제 결국 저 혼자 앞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Q 날리면서 한번 역전각 보려고 했는데 좀 바러스 Q 딜이 많이 세가지고 원컵 났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일단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피드백할 부분이 많아서 좀 결국 저희가 역전까지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까지는 가긴 했지만 저희가 처음에 좀 바텀 라인전 단계에서 이제 스몰더 케어를 좀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피드백을 해보고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폭스전 한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이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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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